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맥유나가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맥유나의 소속사 JH엔터테인먼트는 맥유나가 지난해 12월 26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연말이고 워낙 경황이 없어 알리지도 못하고 가까운 지인들끼리 조촐한 장례를 치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맥유나가 오는 6월에는 정규 3집 앨범을 준비 중이었고 최근 모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초빙을 받아 의혹을 보여왔다라며 음악 창작에 대한 스트레스 외에는 특별한 지병도 없었는데 믿어지질 않는다라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스친소 마지막에 프로포즈할 때 나오던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파라다이스 노래 좋아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허망하네요. 다른 세상에서 꼭 행복하시길 빕니다.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너무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에는 나이가 따로 없지요. 메몰이라는 가수 예전에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서 노래 들어보니 많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지난 2007년 일본에서 데뷔한 맥유나는 데뷔 초 메몰이라는 예명을 사용했는데요. 2009년 이후 본명인 맥유나로 활동했습니다. 신분증권의 눈치로요. 下군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